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채찍을 친다는 느낌으로 수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 나는 채찍을 쳐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화장실로 가셔서 수건을 하나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건이 하나가 필요한데요. 저도 이제 수건을 좀 가지고 와볼게요. 네, 뭐 수건은 각 집마다 당연히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파에서 하는 게 가장 좋으세요. 소파나 쿠션 있는 데서 하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소파가 없으니까 이 가방을 놓고 하는데요. 이제 이게 채찍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채찍질을 임팩트, 공을 향해서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힘을 다 써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힘을 남기지 않고. 그래서 여기가 소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힘을 다 쓰고 내려오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을 다 쓰지 않고 내려온다면 분명히 힘을 막 끌고 가면서 이 소파에 뭔가 수건이 강하게 내려오는 느낌이 안 들 거예요.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. 뭔가 힘이 위에서 아래로 정확하게 타격을 한다는 느낌을 주고 스윙을 해주시는 게 좋죠. 위에서 아래로 이런 느낌.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힘을 다 써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채찍을 친다는 느낌이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.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달래 아나운서도 아무래도 좀 더 비거리를 더 내보냈으면 좋겠잖아요.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사실 저도 지금 힘을 풀어주는 걸 잘 못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당기고 이런 안 좋은 스윙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앞에서 봤을 때는 좀 쉬워 보였거든요. 네. 쉽습니다. 그냥 수건을 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힘을 다 쓰고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보면은 진달래 아나운서 이렇게 약간 힘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모양이 좀 보였어요. 위에서 아래로 그냥 다 펴버린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좋겠어요. 제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당기는 스윙을 하거든요. 많이 하죠. 지금 이렇게 수건만 치는데도 그 스윙이 이렇게 나오네요, 제가. 네, 맞아요. 아, 그럼 이 스윙은 지금 힘을 다 못 풀고 있는 스윙이고. 그렇죠. 자, 그러면은 힘을 남기지 않고 이쪽에 다 풀어볼게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수건이 강한 물체가 아니잖아요. 그런데도 이 소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소파가 굉장히 강하게 맞는 느낌이 들 거예요. 네, 좋습니다. 위에서 아래로 힘을 다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. 다시 해볼게요. 네, 맞아요. 이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. 아, 근데 저 지금 궁금한 게 저는 지금 여기서 힘을 주고 이쪽에 다 풀려고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끊어지진 않을까. 아, 평상시에 스윙할 때도 여기에 힘을 다 줘버리고 팔로우스루에서 그냥 힘 없이 가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 그러진 않을까요? 네, 그렇죠. 저희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저희 몸은 계속 회전을 하게 되고 위에서 아래로 힘을 쓴 걸 가지고 힘을 풀어주게 되면은 이 스피드가 연결이 돼서 오히려 힘은 많이 안 들고 또 비거리는 제대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해보니까 많이 어렵진 않네요. 제가 그동안 당기는 스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걸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건을 가지고 집에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수건을 가지고 소파에서 이 힘을 위에서 아래로 내린다라는 느낌을 갖고 스윙을 해주면 이 강한 타격,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힘이 뭔지 그리고 힘을 쓰는 구간과 힘을 풀어주는 구간이 뭔지를 분명히 좀 잘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. 이렇게 힘을 쓰는 구간과 풀어주는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